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추리국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거독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복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애복 위에 매는 띠는 애복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온 배실로 애복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만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애복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땋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복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차색 홍색실과 가늘개권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지옥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보석마다 열두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꾼처럼 닿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닿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땋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애보답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애붓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애보답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애보 꼬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애보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수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우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우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우 앞에서 이스라엘 자선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애보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끼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금방울 한성류 한금방울 한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우아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우아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선이 거룩하게 들이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우아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집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재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국기 28장은 제사장들의 의복 규례가 이어지게 됩니다. 성소를 관리하고 그리고 예배 제사를 짐내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제작하라고 규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내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하시고 또 그들의 옷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이고 6절에서 14절은 애봇을 짓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30절은 판결 흉패를 제작하는 규례이고 또 마지막 절까지는 겉옷과 금패 그리고 또 나머지 옷을 제작하는 규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제사장들이 누구인지를 지명해 주십니다. 그게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하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에게는 내 아들이 있었는데요. 나답과 아비우, 엘르하살, 이다말 그래서 이 내 아들과 함께 아론이 제사장으로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의 형이자 내 아들의 아비인 아론은 1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참고로 2대 대제사장은 엘르하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우가 내 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부를 재단에다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성소에서 직무를 담당할 때 그냥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규례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작하라고 하신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4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재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성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가 그 옷으로 말미암아 덮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 그 옷을 입을 때 그들의 죄가 덮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3절까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의복 규례가 이어지는데 분량으로 보면 대부분은 대제사장이 특별히 입는 옷인 애봇과 흉패를 대부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앞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는 일반 제사장의 의복을 그린 것입니다. 일단 뒤에 서 있는 제사장의 의복은 간단하죠. 제사장은 안으로는 속바지를, 그림에는 방금 보이진 않았지만 흰색 속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흰색 속옷을 입는데 말이 속옷이지 제사장들에게는 그게 겉옷인 거죠. 흰색 겉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띠를 두르고 관, 모자를, 흰색 모자를 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다 갖춰 입은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를 추가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입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이 입는 속바지와 흰색 속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대제사장은 푸른색 겉옷을 덧입습니다. 푸른색 겉옷을 덧입죠. 그런데 이 겉옷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돌아가면서 석류와 방울을 저 푸른색 겉옷 밑에다가 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옷을 갖춰 입으면 성막에서 섬길 때 방울 소리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와를 섬길어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저 푸른색 겉옷 밑에 달려있는 방울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대제사장에게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들으시고 본인도 듣고 다른 제사장들도 들린 것이지요. 참고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다 벗어야 됩니다. 저 푸른색 겉옷도 벗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중요한 의복이 애봇입니다.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자면 저 푸른색 겉옷 위에 앞치마와 같이 입은 것 있죠. 그게 애봇입니다. 그런데 이 애봇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애봇의 어깨바지 부분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양쪽에 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마노는 단순한 보석이 아닙니다. 양쪽 어깨바지에 다는 호마노는요. 그 위에 이스라엘의 여섯 지파씩 각각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새긴 호마노를 그 위에 어깨에 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애봇을 걸칠 때 그 어깨에는 이스라엘 여섯 지파씩 이름을 새긴 호마노가 양쪽에 얹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그 애봇 위에 하나를 더 착용하게 되는데 흉패라고 부르기도 하고 판결 흉패라고도 부릅니다. 이 판결 흉패는 열두 개의 보석이 그 흉패에 달려 있습니다. 한 줄에 세 개씩 총 네 줄로 보석이 달려 있는데 그 달려있는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각각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판결 흉패를 덧붙이는 거죠. 애봇 위에다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옷을 이제 입게 됐을 때 어깨에도 호마노라는 보석이 얹어져 있고 그리고 가슴에도 열두 개의 보석이 달려 있는데 그 보석은 그저 아름다운 보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그 보석이 어깨에도 얹어지고 가슴에도 달려있는 제사장의 옷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갖춰 입고 성소로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어깨와 그의 가슴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대표해서 혹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바로 그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우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대제사장 아론이 나아올 때 아론 한 사람이 나아오는 것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아오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난 일과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실 때 그 품에 모든 인류를 품으시고 그 어깨에 모든 죄인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내가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까지 차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에는 우림과 둔밈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그것을 돌들이라고 여기는데요. 우림은 빛이라고 하는 뜻이고 둔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판결 흉패에 우림과 둔밈을 넣어놓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우림과 둔밈을 꺼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검정색 돌이 나오면 예스, 흰색 돌이 나오면 노,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쓴 일반 대제사장과 달리 그 관 앞에 하나를 덧붙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조각을 한 금패를 이마에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나아올 때 그 금패에 붙여져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38절에 그 폐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 것 같으시죠? 네, 오늘 대제사장의 옷 그림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대제사장의 옷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이렇게 옷 입었단다 이걸 알려주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옷 입고 살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 또 온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룩한 옷을 주셨다고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리국기 28장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세례받은 성도로서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거룩한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오늘 우리는 입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옷을 갇혀 입고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까? 오늘 대제사장의 의복 규례를 보세요. 유별납니다. 거둠 밑에 방울이 달려있어요.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또 그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를 아예 붙였습니다. 이마에 금패가 붙어있으니 가장 잘 보이는 거죠. 또 방울이 달려있으니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유별날 정도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라고 하는 것이 꼭 그와 같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나는 예수님의 옷 입고 있다. 내 가슴팍에는 예수님의 이름표가 달려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순회성교단 그리고 여러 교회와 연합해서 다시 복음 앞에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의 기치 아래 이 본당이 앉을 틈 없이 가득 차서 그렇게 몇 년 동안 몇 방 며칠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단체 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티가요 솔직히 말하면 촌스럽고 매우 과격했습니다. 한 번은 단체 티인데 왼쪽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조그맣게도 아니고요 가슴팍 전면에 다 왼쪽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이름표를 거기에다가 새겨 넣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 봤을 때 이거는 지폐때는 입는데 언제 어디 나가서 또 이것을 입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글씨로 새겨 넣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사서 구입해서 입었었는데요 한 번은 쉬는 날 아내는 어디 외출을 하고 제가 큰아이 학교를 데리러 갔다 오는 당번이 되었습니다. 급히 나가려는데 마땅히 입고 갈 옷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집어든 옷이 그 순회선교단 다시 보금 앞에 단체 티를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거의 입지를 않았으니까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그 옷을 입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러 이 복정동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정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멍하니 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달려있으니까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힘차고 당당하게 걷고 나가기 전에 면도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제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달려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기다리는데 아이가 학교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를 향해서 반갑게 달려 나오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왜 그 옷 입었어?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글자가 써있으니까 그게 눈에 띄었나봐요. 제가 그날 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내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 내 이마에 성도 우리는 그 이름표 달고 오늘도 직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저 사람은 성도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제가 한 번은 어느 청년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청년은 누나와 남동생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다과를 하러 식탁으로 이렇게 앉게 되는데 한 의자가 예쁜 천호로 쌓여있고 그 앞에 예수님 자리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는 아무도 안 앉고 의자를 갖고 와서 셋이서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자 그 자리를 보는데 그 식사하는 내내 다과하는 내내 그렇게 영감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 주님은 저 자리에 앉아계시다. 유별날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름표가 달려있는 자여 이마에도 성도라고 붙여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운전을 해도 혼자 집에 있을 때에도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더러운 곳에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왜 너네인가 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밖에 없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지성소로 들어와 오늘도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입었던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옷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게 왜 은혜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거리낌이 없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거리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표 달고 사는 건 부담 아닙니다. 은혜죠. 복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복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아론이 제사를 짐내하고 성전을 성길 때 그의 어깨에는 호만호가 얹어져 있고 그의 가슴에는 열두 보석이 달려있고 그런데 어깨에 그리고 가슴에 달려있는 보석들의 그 위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으니 아론은 그 옷 입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어깨에는 우리 민족이 있다. 내 가슴에는 우리 백성들이 있다. 이게 아론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 옷 입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내 어깨에는 나의 가족과 내 직장 동료들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는 이 민족과 열방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 무게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로 옷 입혀주셨다는 것은 은혜와 함께 우리로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때 내 어깨에는 직장의 동료들이 있고 나와 함께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내 가슴에는 이 나라 민족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슈레굽하여 신해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는 부르셔서 하신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게 출애국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신해산에서 부르셔서 첫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만 내 것이 아니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단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복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흘려보내는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알지도 못했고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제사장 나라로 부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한 게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내 어깨와 가슴에 내 민족이 달려있고 이 열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선민으로만 여겼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기울고 결국에는 뿔뿔이 바벨론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나는 제사장이라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는 나의 직장 동료들. 나와 함께 얼굴을 맞대어 사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십시오. 열방의 복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고 세우신 사명임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무게를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옷 입고 나는 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들의 옷, 딸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지성소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주 예수님의 이름표 달고 사는 그 믿음의 감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의 옷 입고 살고 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오늘 우리가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달려있으면 아버지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 한마디도 아버지 행동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행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누추하고 웅당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가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땅히 인하여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매 시간 어디를 가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찬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행동 하나를 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감각에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의 감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가슴에는 우리의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나라와 민족이 있고 열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문제 제 고민 여기에만 매여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아침에 그렇게 세워지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세상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임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이 일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이 일을 위하여 Mooj